네 어제 김기현 의원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후보 등록 마치고 정견발표 때 손가락에 적은 글씨가 화제가 됐는데요. 윤희미라고 쓰여 있어요. 윤희미 왜 쓰셨습니까? 사실은 뭐 세 가지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있지만 한 번 더 각인하는 그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윤희미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까지 너무 윤심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화물연대권을 포함해서 지지율을 40%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할 일은 마땅히 또 다른 어젠대로 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합해서 50%를 넘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께서 고생해서 올린 40% 그냥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심을 파는 후보가 아니라 윤힘을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이 윤심 파는 후보가 있다 이렇게 주변에 불쾌감을 좀 표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극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직접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제가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계한 인수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흔들리고 저를 못 믿는다면 이 정부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스텝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판을 좀 했어요. 대통령과 독대도 한번 못해놓고 윤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독대를 못하셨습니까? 아직? 아니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매일 독대를 했습니다. 저만큼 독대 많이 한 사람은 아마 김기현 대표에 비하면 거의 10배, 20배 정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저는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는 어디에 앉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직접 대통령께서 일어나셔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저 사람이 이번에 1등 공신이라고 소개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독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양상을 보면 대통령실과 친윤의 이 압박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때와 좀 비슷하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직접 출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직접 출마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 선대위원장 직을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런데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우 전 의원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도 하면서 출마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김영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장재원 의원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안의원 캠프에서는 김기현 의원을 찍으면 장재원이 된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는 그럼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직을 맡지 않더라도 또 뒤에서 조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방책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놓아야지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친윤 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친윤 대 반윤으로 해서 이제 안 의원님을 반윤으로 하는 구도를 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반윤이면 그러면 제가 왜 어떻게 대통령과 함께 같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11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반윤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가 아니고 또 어느 누구와 누구와 연대를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년 우리 총선에서 누가 일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임기초의 대선 주자가 대표가 되면 오히려 본인의 세력을 심기 위해 사천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사천이라는 것은 개파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파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개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사천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대표가 이긴다고 한들 지금은 대통령이 임기초입니다. 대통령이 여전히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생길 텐데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이렇게 넘어가야지만이 대선 후보 계열에 올라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초반에 지지율이 상승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지율이 그래도 좀 오른다고 보세요? 아마도 국민들이 누가 이기면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아마도 지금 현재 당원분들께서 서울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는 이유가 전국이 진 게 아니라 서울이 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21석 중에서 17명이 살아남아서 151석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서울에 있는 중도 표심과 그리고 2030 표심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사천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저에 대한 신뢰, 기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채널A 시청자분들에게 왜 안 의원님이 여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 설명하고 좀 해보시죠. 저는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유를 맡았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제1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년에 수도권에서 이겨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중도 표심 그리고 또 2030 표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일명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천파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개파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 같으면 공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경쟁을 붙여서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거기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의 공천파동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공정한 공천한 정당 실력 공천한 정당 그런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